울진군은 지난 25일 자연친화정 녹지공간 확충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지인 부구초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식은 울진군의 학교숲이 조성되는 첫 학교숲 조성사업 사례로 지난해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신청받아 현장 심사 후 북면의 부구초등학교를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울진군은 총 사업비용 6천만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노후된 파고라와 동상, 향나무 등은 철거하고 화이트핑크셀릭스와 영산홍, 홍단풍 등의 나무를 식재하는 동시에 친환경 보행로와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학교숲 조성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전국 최고의 청정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